아 아 마이클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잠은 대척이라 자고 난 때는 같은 소리에 핸드폰 거내봤어 혹시나 너리가 작은 기대에서 렉 와 쳤는데 또 내 오빠였어 하루에 누운 시기나 루저 쓰이기에 어떤 너희든 한 바주 표에 본 한 번 더 봐주겠니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떤 기분일까 수줍은 나를 안아주까 마치 보고 있으며 노동체소께 나 빠져들어 가지 않을까 오늘도 생각만 하지 너와 상관이 상상 너의 손을 잡고 거위가 있는 생각만 해도 좋아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떤 기분일까 수줍은 나를 안아주까 마치 보고 있으며 도와줄게 나 나 주투어 카치이